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영양만점 노른자영어 고수연 선생님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드디어 22년 수능에 대해서 간접연계로 내겠다라고 하는 확정 발표가 있었어요. 이 확정 발표에 듣고 선생님이 바로 달려왔잖아요. 여러분에게 캐스트로 전해드려야겠다. 마침 또 오늘 촬영 일정이 잡혀있어가지고 얼마나 또 다행인지 몰라요. 자 선생님이 그것이 알고 싶다. 2022년 대입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오늘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발표했었던 내용에서 조금 의미 있는 것과 그리고 두 번째로 지금까지 여러분 출제되었던 직접연계방식에서 간접연계로 변화하면 우리는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고 방향을 잡아가야 되는지 그리고 항상 이렇게 새롭게 바뀌는 것은 우리에게 기회예요. 그래서 이 기회를 어떻게 하면 잘 활용할 수 있을까. 요거를 선생님이 살짝 알려드리려고 왔습니다. 자 첫 번째 내용부터 한번 보시도록 하죠. 자 오늘 나온 기사에서 우리가 좀 눈여겨볼 만한 건 수능시험은 일단 11월 18일로 결정이 되었다. 외우기도 쉬운 것 같습니다. 18일. 그 다음에 이제 EBS 연계율이 70%에서 50%로 축소되었다. 그리고 이것은 교재와 유사한 지문을 활용하는 간접연계로 모두 전환이 된 건데 자 여기서 잘 보셔야 되는 건 교재와 유사한 지문. 그러면 이 지문의 출처가 EBS 지문 중에서도 이 비슷한 소재를 이용해서 쓰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EBS 교재를 우리가 봐두면 다음과 같은 소재가 너무너무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아서 당황한다. 이런 일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를 통해서 우리는 이걸 알 수가 있어요. EBS 교재는 봐야 한다. 봐야 한다. 되셨죠? 그 다음에 이제 난이도는 기존과 유사하게 맞추겠다라고 했으니까 아 작년도 기초를 조금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영어는 오지선다용이고 100점이고 절대평가예요. 그리고 듣기 17문항과 독해 28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중에서 100점이 2점과 3점인데 3점 문항이 100점이 몇 개냐? 3점 문항은 10개예요. 그럼 10개 중에 실제로 우리가 좀 독해에서는 몇 개냐? 독해에는 7개가 나와요. 듣기에는 3점 문항이 3개가 나오고요. 그럼 독해에서 3점 문항 7개, 이게 지금까지 변별력을 확보하는 문제 요소였거든요. 이것들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다양한 소재의 지문과 자료를 활용해서 출제를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아 EBS 교재는 절대로 우리가 버려서는 안 된다. 두 번째, 작년도 수능 영어를 한번 분석을 해보면 EBS 교재하고 73.3% 연계율을 보냈는데 듣기하고 말하기에서는 우리가 나와 있는 소재를 재구성하거나 또는 도표나 그림 같은 것들을 활용해서 15개 출제했고요. 그 다음에 읽기하고 쓰기 문항 같은 경우에는 지문과 도표, 그 다음에 안내문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18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작년까지는 EBS 문제를 공부를 하면 문제를 풀 때 실제 수능장에서 굉장히 수월하게 풀 수가 있었던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죠. 15년에 3월 31일 날 수능 출제 오류 개선 방안이라는 게 교육부에서 발표가 되었는데 이게 뭐냐면 EBS 교재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기억해가지고 우리가 시험 장소에서 푸는 것은 안 된다. 그래서 대입학, 주제나 요지나 제목 찾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내용일치 불일치 이런 것들은 11개 정도가 유사한 소재로 활용해서 간접 연계로 출제하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출문제에서 보는 주제나 요지 제목은 간접 소재가 간접 연계가 된 기출문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작년도에 몇 번 몇 번 몇 번이 간접 연계되었다라는 걸 이제 알고 있으니까 그 문제를 풀면서 어느 정도 유사한 점이 있는지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업법 어휘, 빈칸 추론, 무관한 문장, 글의 순서나 또는 문장 삽입 같은 경우는 EBS 교재의 지문을 그대로 활용해서 직접 연계로 출제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어려워했었던 게 빈칸 추론과 글의 순서, 문장 삽입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지문을 따온다고 하더라도 정확한 이해가 안 되어 있으면 어렵게 느껴질 수 있다 이거예요. 변별력 확보를 위해서 출제된 난도 있는 문항이 어떤 게 있었냐면 빈칸 31번 그리고 비연계인 33번 그리고 비연계인 34번 그 다음에 이제 연계였던 38번, 비연계였던 39번 문장이 조금 문제가 어려웠다라고 나와요. 이 3점짜리 10문항 중에 3문항은 간접 말하기, 듣기에서 얘기했고 그 다음에 이제 7문항은 간접 쓰기에서 출제되는데 간접 쓰기가 뭐냐면 무관한 문장, 글의 순서, 문장 삽입 그리고 문단 요양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주로 이제 뒤에 있는 35번 이후에 문제들이 간접 쓰기라고 보시면 되죠. 앞으로 그러면 어려워질 문제들이 어떤 것이 있을까 우리가 31번 같은 경우에는 직접 연계가 되었어도 출원을 좀 필요로 하는 문제였고 작년 기출에 32번 같은 경우는 바로 아래 답의 근거가 있어서 비교적 수월했어요. 그리고 33번과 34번 같은 경우는 원래 비연계였거든요. 오답 선택지 이걸 가지고 변별력을 줬는데 답인가 아닌가 라고 하는 걸 헷갈리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러면 빈칸 추론에서 답인지 아닌지 헷갈리게 만드는 요소가 무언지 파악하면 여러분들은 이것을 완벽하게 커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보기를 갖다가 소거하고 그 다음에 보기를 분석하고 이렇게 답이 왜 되고 안 되고로 여러분들이 빠르게 판별하는 능력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장문독회 같은 경우는 이제 작년에 코로나가 이제 시작이 됐잖아요. 작년에 시작이 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작년에 코로나에 영향을 많이 받았잖아요. 가족 구성원이 재택근무를 하고 원격 수업을 받는 상황을 소재로 해서 굉장히 시대 흐름을 잘 반영하는 문항으로 이제 나오게 된 거죠. 그래서 일상하고도 우리가 관련 있는 지문이 있으면 그것도 잘 봐주셔야 됩니다. 요약. EBS 지문 안에서 현재 상황과 잘 맞고 그 다음에 과거에 우리가 간접 연계로 되었던 주제나 요지 제목을 보시게 되면 지문의 논지 전개 방식을 잘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또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보기를 갖다가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 어떤 식으로 답이 아닌 것들을 소거하는지 요 세 가지 능력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앞으로 어려워질 부분은 어떤 거냐 수능 출제는 모듈형으로 이루어지거든요. 뭐냐면 학생들에게 이러한 능력을 요구하는 문제가 이런 번호인데 이거는 단어가 좀 어려우니까 난이도가 조금 더 높다. 이거는 구문이 조금 쉽다. 이런 걸 가지고 이제 마지막까지 문항을 가감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함축적 의미 추론 이런 거 문제가 어려워지면 팍 어려워질 수 있고요. 문제가 좀 쉬워지면 확 쉽게 나올 수 있는 이런 유형 그 다음에 이제 주제하고 제목 추론 보기가 영어로 되어 있어서 여러분들이 미묘한 뉘앙스까지 구분해야 되는 수도 있어요. 그래서 대입 파악이 앞으로 조금 어려워질 것이다. 그 다음 이제 간접 쓰기 같은 경우는 논리적으로 어차피 글을 전개하기 때문에 답의 근거가 왜 되는지 뭐 때문에 이 답은 될 수가 없는지 여러분들이 내용을 서술식으로 구성하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EBS 연계 규제는 어떻게 학습을 해야 되느냐 지금까지 선생님이 보여줬던 내용을 보면 지문의 내용 전개 방식을 스스로가 맵핑을 하고요. 그 다음 이제 여기서 비슷한 소재가 나올 수 있다는 말은 단어는 비슷한 것은 늘 출제가 되죠. 그래서 EBS 지문에 나오는 어휘는 완벽하게 숙지하셔야 돼요. 구문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 이제 간접 연계는 소재와 관련된 다양한 지문의 노출이 필요한데 궁금하죠. 어떤 지문을 그럼 나는 봐야 될까? 시중에 이미 있습니다. 어디에 있냐고요? 여러분 고등학교 2학년 모의고사요. 고등학교 2학년 모의고사 지문은 현지 교사 선생님들이 만드세요. 난이도가 딱 여러분들이 봤을 때 EBS 수능 특강 정도의 난이도예요. 그리고 고등학교 2학년 모의고사 중에서도 11월 문제와 9월 문제는 선생님이 직접 강의를 해봤었잖아요. 9월 달하고 11월 달은 굉장히 난이도가 조금씩 올라가요. 그래서 엄선된 지문 그리고 굉장히 괜찮은 지문은 이미 나와 있는 시중에 고등학교 2학년 모의고사 지문을 가지고 다양한 소재를 여러분들이 한 번씩 보세요. 그리고 각 문제 유형별로 나는 이걸 이렇게 접근하겠다라고 하는 연습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선생님이 그 연습하도록 무료 특강으로 선생님이 모의고사 직전에 어떤 식으로 준비를 해야 되는지 풀 모의고사 촬영을 할 거거든요. 무료 특강도 많이 이용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모의고사 지문도 지금까지 쫙 나와 있는 거 여러분 한 번씩 쫙 풀어보세요. 그러면 EBS 소재와 유사한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온답니다. 선생님도 고비스 간접연계편 강의할 때 고2 모의고사에서 소스를 많이 얻었거든요. 자 이제 알고 나니까 별로 그렇게 어렵지 않죠. 간접연계 여러분들이 준비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어느 때보다도 공부를 한 친구와 공부를 안 한 친구가 눈에 띄게 극명하게 갈라질 거예요. 나는 확실하게 1등급을 받고 싶다. 그리고 확실하게 1등급을 받아야 된다라고 한다면 지금부터 지문을 보고 나서 맵핑을 해보고 그리고 문제를 풀 때 기출 문제를 동원해서 아 왜 답이 되고 왜 답이 안 되는지 여러분만의 해설지를 직접 적어보는 거 이게 아마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여러분의 발전을 응원하며 선생님은 또 여기서 물러나는데 다음에 또 긴박한 뉴스나 소식이 있으면 여러분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캐스트로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노른자 영어 고수연 선생님이었습니다. See you later!